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팡클로 에피소드 21번째 이야기 오늘은 제가 직접 목소리를 좀 녹음을 했어요 첫번째 경기만 했습니다 파투 나이스 아 아 아 아 저렇게 끝났네요 볼롤 드래그 빼기였죠 방금 룰렛 뺏겼어요 오스발도 오스발도 슛 페이크 아 뺏겼죠 리마 전 리마 슛 슛 아 나이스 파투 볼롤 수급턴이었습니다 나이스 아 파투가 놓쳤네요 경기 영상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안올릴 수는 없고 올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 짧아도 재밌게 봐주시면서 댓글 추천 저의 유튜브 구독 신청까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스 리마가 넣었죠 슛 시작 아 태클 좋아요 아 굉장히 좋았어요 쉬셨는데 상체 페인팅 나이스 아 놓쳤어요 영상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도 제가 딱 한경기 한거에요 딱 한경기 한건데 그걸 올린거니까 뭐 제가 선택을 해서 좋은경기 올리고 그런건 아니니까 그리고 참 노래를 들으려고 들어오셨는데 제가 노래를 오늘은 안했습니다 제 목소리 했으니까 귀엽게 귀엽게 재밌게 들어주시고 펠리펠리 위즈 룰렛 다시 룰렛 나이스 슛이죠 나이스 펠리펠리 위즈 3대0이에요 껴안고 난리 났네요 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기는 경기라도 져주고 싶지 않아요 4대0에는 4대0 아 좋죠 슛 아 센터링 슛 왜 가만히있냐 아이고 참 리마 나이스 어떻게 할까요 센터링 슛 나이스 누구죠? 날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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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이 굉장히 짧네요 아 길게 찍어서 올려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데 제가 피곤해서 해서 그런거니깐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거의 방파지네요 아 죄송합니다 흐흐흐 재밌게 봐주세요 재밌게 봐주시고 좀 격려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더 멋진 영상 재밌게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흐흐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영상은 이 마지막 공경을 끝으로 끝납니다 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